안녕하세요. PG 클래스 A 골프의 미치다 이병옥입니다. 여러분, 제가 여러분께 손버릇 시리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있죠. 손버릇이라는 건 좋게 생각할 수도 있고 나쁘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. 내가 일정하게 손관리를 할 수 있다면 좋은 손버릇, 그렇지 않고 매번 손이 바뀌면 나쁜 손버릇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지금 어느 정도 이해가 되셨을 거예요. 제가 처음에 기본편을 설명했을 때, 와 좀 어렵다, 굉장히 단순해요. 그냥 손이 원래 있던 자리로 오면 된다. 그게 핵심 내용이거든요.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지난 시간에는 제가 장타를 치는 방법, 손 스피드를 늘리면 됩니다.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. 이제는 본격적으로 클럽별 손버릇 시리즈를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제가 드라이버를 들고 있는데요. 오늘은 드라이버에 적용하는 방법 소개해 드리겠습니다. 네, 드라이버는 많은 골퍼들에게 굉장히 시련을 주는 클럽입니다. 그도 당연한 게 길잖아요. 기니까 여러분들이 드라이버를 칠 때 어드레스만 해도 굉장히 부담스럽고, 휘두를 때 무슨 장대를 뚝 뚝 뚝 두르는 그런 느낌이니까 굉장히 부담스러운 게 사실이에요. 그냥 단순하게 생각해서 긴 클럽이기 때문에 어렵습니다.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. 제가 만약에 이 드라이버가 10m짜리 장대라고 친다면 여기에서 손잡이를 제가 그립을 잡고 10m 끝에 있는 그 끝부분, 끝부분에 헤드가 달렸는데 그거를 제가 컨트롤 한다? 앞에 뽀삭이 보이는 그 헤드 끝을 컨트롤... 아, 이게 될까요? 그게 되지 않겠죠? 그래서 제가 손관리라고 하는 의미는 뭐냐면 제가 예를 들어서 여기를 이렇게 탁탁 두들겨요. 두들기는데 지금은 눈으로 하니까 뭐 다 두들길 수 있죠. 어느 정도 길이가 길지 않으니까. 그런데 여기에서 제가 이렇게 딱 봤을 때 나는 지금 손 위치가 여기죠. 그러면 이 위치만 오면 내가 이렇게 있다가 손 위치가 여기만 오면 여기만 오면 그 구간을 건들 수 있다는 게 제가 레슨을 하면서 차관한 내용입니다. 자, 그러면 여기에서 참 이렇게 본인을 속인다는 게 굉장히 어려운 거죠. 여기에서 분명히 어드레스를 했는데 내 눈은 공을 보고 있고 클럽 헤드도 공에 갖다 대 있고 그러나 내가 신경 써야 하는 건 이 손. 손의 위치를 그대로 유지를 해야 된다. 야, 이거 쉽지 않아? 한번 쳐봐야지. 그 생각을 하는 거죠. 그러면서 이렇게 쭉 쳤어요. 그랬더니 이제 사실은 지금 제가 아침에 촬영을 하고 있거든요. 그러니까 세게 치지 않고 손 위치만 지나가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사실은 정탈하지는 않았어요. 손이 원래 있던 위치보다 약간 위쪽으로 들어가면서 클럽 페이스 약간 아래쪽에 맞았거든요. 그래도 그나마 손 구간을 유지하려고 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공을 살릴 수가 있었습니다. 자, 또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어떤 샷의 유형이 나오는지 보자고요. 자, 저는 손에 대해서만 유지할 거예요. 여기에서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빨리 일어나서 탑핑의 형태가 나온다. 이제 우리 다 배웠습니다. 아이언때 어떻게 조종한다고. 그리고 들어서 이런 식으로 해서 소위 여러분들이 가장 사랑하는 어떤 샷이에요? 뻥샷. 그렇죠? 자, 그 다음에 여기에서 가서 드라이버는 쉔크라는 게 잘 나기 어렵죠. 왜냐하면 그 넥 부분에 맞을 수 있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그래도 쳤을 때 이렇게 멀리 가니까 안쪽에 맞아서 힘을 하나도 못 쓰는 심지어 뭐 제가 평소에 툭 때려도 가는 거리조차도 안 나가는 그런 거죠. 그리고 여기에서 너무 의지가 강한 나머지 이렇게 땡겨가지고 이렇게 끝에 맞는 이런 현상들이 굉장히 많이 나온다는 거예요. 그러니까 드라이버는 무조건 드라이버를 칠 때는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 게 있어요. 쇼다이언 같은 경우는 그냥 승용차 미드라이언 정도 되는 거는 그냥 한 뭐 SUV 그리고 드라이버는 그냥 트럭 또는 트레일러라고 생각을 해야 돼요. 그러면 이 친구가 좌회전 하려면 골프 스윙은 우회전이 없습니다. 좌회전만 있어요. 그러면 이 드라이버가 다닐 수 있는 공간을 충분히 확보를 해줘야 되는데 어드레스 때만 딱 확보를 해놓고 백스윙을 딱 들면 바로 이런 식으로 든다는 거죠. 그러니까 이 손이 아무리 찾아와도 이 스윙에 대해서 공간이 충분치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예상했던 결과를 얻을 수가 없는 경우가 많아요. 그래서 아무리 이 손을 지킨다 하더라도 스윙을 먼저 해보는 거예요. 드라이버니까 와이드하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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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트레일러가 회전할 수 있는 반경을 만들어준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그에 따른 그에 따른 손 위치를 만들어주는 거죠. 이런 식으로 만들어주는 거예요. 그래서 저는 그냥 그 손 위치가 그대로 들어오기만 하면 되겠다라는 생각으로 스윙을 한 겁니다. 이해가 되시나요? 자 그리고 이제 예를 들어서 나는 공을 치기만 하면 뭐 슬라이스가 나고 훅이 난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실제로 드라이버는 탑핑, 뒷닥, 토, 쉉크 이런 개념보다는 슬라이스 훅에 대해서 고생한 분들이 너무나 많죠. 그래서 아무리 내가 손 위치를 지킨다고 하더라도 손은 위치는 지켜졌지만 들어올 때 이렇게 열린다거나 닫힌다거나 그 부분에 대해서 컨트롤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. 그래서 드라이버를 교정을 할 때는 내가 만약에 슬라이스 때문에 고생을 한다 슬라이스 때문에 고생을 한다면 예를 들어서 내가 슬라이스 계속 이렇게 들어온다는 거잖아요. 그러면 내 손모양을 이 정도만 하면 사실은 스트레이시나 드로우를 만들 수 있는데 드라이버는 굉장히 강하게 두 배 정도의 양으로써 플러스 마이너스를 적용을 해주셔야 돼요. 가령 내가 훅 때문에 고생이면 사실 이렇게 들어와야 되잖아요. 이 정도면 되는데 느낌상으로 완전 이렇게 들어온다고 생각을 해서 아이언보다는 두 배 정도의 양을 적용을 하겠다고 생각을 했을 때 교정이 쉽게 되는 것을 제가 볼 수가 있었습니다. 그러면 여기에서 치기만 하면 이렇게 해서 슬라이스가 나서 이렇게 되는 분들이 있잖아요. 그러면 제가 뭐라고 그랬죠? 그 손에 대해서 교정을 할 때 이렇게 들어오는 거니까 완전 이렇게 들어온다고 생각을 하십시오인데 실제로 그런 분들은 완전 이렇게까지 들어온다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. 그럼 내 손이 왼손등이가 완전 밑에 있네 이렇게까지 생각을 하셔도 실제로는 한 이 정도나 들어올까요? 자 그래서 물론 저는 여기에서 왼손등이 확 들어오면 이렇게까지 나가겠지만 여러분들이 이렇게 들어온다고 생각을 하면 슬라이스 때문에 고생하는 분들은 오 의외의 결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. 그냥 쭉 맞아 나가요. 하지만 손의 느낌은 굉장히 불편해요. 이렇게 어떻게 공을 칠지 싶을 정도로 굉장히 불편합니다. 그런데 그게 뭐예요? 손버릇이잖아요. 손버릇을 정확하게 좋은 방식으로 갖춰나가야 여러분들이 좋은 샷을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. 또 반대로 여러분들이 쳤는데 자꾸 훅이 나요. 훅이 나는데 이게 자꾸 이렇게 덮여 들어오는 것 같으니까 이 정도만 해야지 라기보다는 완전한 이만큼은 열겠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. 그러면 실제로 여러분들은 이렇게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제 눈에는 한 이 정도로 보이면서 공이 정확히 맞어나가는 그런 결과를 제가 수도 없이 많이 봤습니다. 그러니까 아이언과 드라이버의 차이는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 절대로 같은 양으로 생각하면 안 된다. 아이언보다 드라이버는 교정을 할 때 양을 더 늘려주셔야 효과가 굉장히 빠르다. 그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. 아셨죠? 자 그리고 드라이버에서 정말 중요한 게 아무리 손의 위치가 좋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간과하는 게 제가 예전에 긁어치기 레슨을 드렸었습니다. 긁어치기에서 어떤 말씀을 드렸었냐면 여기에서 쭉 백스윙을 하고 갈 때 아이언은 바닥을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스친다고 말씀을 드렸지만 제가 공 위치에 대해 설명을 드렸잖아요. 공이 T 위에 떠있기 때문에 드라이버가 지면에서 2cm 정도는 위로 가상의 플레이트를 매트를 스친다는 높이를 분명히 인식을 해야 돼요. 만약에 바닥에 논 상태에서 위로 지나가는 그 연습 자체가 불편하면 처음부터 들고 하는 것도 나쁜 방법은 아니에요. 이렇게 들었을 때는 내가 어느 정도 이 클럽 헤드가 흔들리지 않게 버텨줘야 되는 그립이 있죠? 이 그립의 악력을 느끼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이에요. 저는 이렇게 놓은 상태에서 드라이버 칠 때는 약간 위로 치는 실제로 드라이버를 칠 때 선수들의 손의 위치를 보면 저한테 그런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. 205% 드라이버 치는 선수들을 보면 실제로 여기 있는 손보다 훨씬 위쪽으로 지나가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는데 그거는 손 위치가 완전히 다른데? 왜 달라요? 그럼 제가 지금 설명을 드린 거예요. 드라이버는 여기에서 제가 나중에 드라이버의 손 위치가 아이언 손 위치와 다른 이유 그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는 레슨도 나오겠지만 어드레스를 딱 했을 때 지금 바닥에 놓여 있잖아요. 이렇게 치면 공이 지금 위쪽에 맞게 돼 있죠. 당연히 손 위치를 그렇게 지키면 그런데 실제로 칠 때 드라이버는 원래 있던 위치보다 위로 올라와야 스윗 스팟에 타격을 할 수 있습니다. 굉장히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시죠? 그래서 나는 바닥에 놓고 손을 위로 들어와서 때리는 게 불편하다면 아예 처음부터 이 세 손가락에다 살짝 무게감이 오게끔 만들어놓고 이 상태에서 와이드하게 들고 이렇게 치는 형태의 스윙을 해주시면 그냥 높낮이 조절을 할 필요가 없어요. 그러니까 그 유독 드라이버를 칠 때 소위 말해서 뒷땅 소위 말하는 스카이볼 또는 뽕샷 이런 거를 많이 치시는 분들은 드라이버를 바닥에서 들고 셋업을 하는 게 좋아요. 그러면서 손스윙을 한다는 가정하에 여기서 손스윙이라는 건 손으로 쳐요 바디로 쳐요 그런 접근법이 아니라 원래 있던 손버릇 시리즈의 손스윙을 말씀드리는 겁니다. 아셨죠? 그래서 여기에서 드라이버를 칠 때도 장타를 치고 싶어요. 장타를 치고 싶으면 내가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? 드라이버도 거리를 좀 늘려야죠. 거리를 늘려야 되면 제가 일반 스윙에서 장타를 지난 시간에 바로 설명드린 거죠. 뭘 빨리 해야 돼요? 맞습니다. 손 스피드를 빨리 하는 겁니다. 그래서 빡 때리려고 하면 헤드가 막 앞으로 나가고 위로 가고 밑으로 가고 난리가 나거든요. 그런데 정말 세게 칠 때는 그립은 단단해져야 되겠죠. 스피드가 올라가니까 여기에서 손의 속도가 빨리 들어가야 돼요. 손의 속도가 조금만 빨리 들어가면 저는 사실은 약간 밑에 맞았습니다. 그래서 아까 친 것보다는 조금 더 나갔네요. 조금 더 나갔네요. 사실은 세게 치다 보이고 약간 아래쪽에 맞았는데 아래쪽에 맞으면 왜 그래요? 원래 있던 위치보다 약간 위로 들어온 거죠. 하지만 썩 나쁜 결과는 아니었습니다. 그래서 드라이버를 칠 때 아이언과 다른 점은 아이언은 원래 있던 손의 위치를 그대로 들어왔을 때 정타가 나지만 드라이버는 원래 있던 위치보다 위쪽으로 들어와야 정타가 난다. 물론 여기에서 셋업 어쩌고 저쩌고 하시는 말씀들이 있을 거예요. 심지어 이렇다 하더라도 이렇다 하더라도 손이 이 정도가 타격 지점이잖아요. 지금 벌써 높이 차이가 있죠. 그렇기 때문에 셋업과 손의 위치가 드라이버는 달라집니다. 또 티 위에 올려있는 공들 뭐 3번 오드로 티샷을 한다거나 글쎄요. 아이언으로 파3 티샷 또는 일반 티샷을 할 땐 그렇게 큰 차이가 없겠습니다만 티 위에 적어도 2, 3cm씩 올라가 있는 그런 샷들은 분명히 최저점이 달라지기 때문에 손 위치도 달라지는 것이 맞다. 그렇게 생각해서 응용을 하셔서 연습을 하셔야 합니다. 제가 만약에 손벌어 시리즈는 그냥 다 원래 있던 위치로 오면 됩니다. 라고 해서 계속 그렇게 치는데 드라이버는 안 맞아요. 맨날 뒤딱나요. 이런 말씀 하지 마시고 분명히 이러한 차이점이 있다는 점을 착안을 하셔서 연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. 하셨죠? 오늘 제 레슨이 도움이 됐다고 생각하시면 뭐 당연히 도움이 됐겠죠? 좋아요, 구독, 알람설정 그리고 공유 그리고 광고는 무조건 끝까지 봐주시는 게 저를 도와주시는 거 알고 계시죠? 지금까지 PGA 클래스의 골프의 미시다 이병옥이었습니다. 고맙습니다. 저흑대 구두 도움이 됐습니다. 한글자막 by 한효정